3,4장레이카 3,4장레이카 아빠, 아니 엄마 근데 특별아저씨한테 전화한다면서 왜 아빠한테 전화했어? 아빠, 아빠 잠깐만 두개 이렇게 돌리는건가봐 안서있어 지금 되는건가요? 아니요 언제 되죠? 언제 먹을수있죠? 흰사탕 좀 이따가 찾아 지금 먹고싶은데요? 한개얼만가요? 한개요? 한개 천원 너무 비싼건가요? 네, 500원 할께요 나 해보여 신이 나오잖아, 그치? 오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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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드디어 된다 한금만 더 넣으면 어디입니든 잼은 아 또 두번째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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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산거같은데 학교사입골은 거 당첨과 정신의 매력을 찾는다 정신정보고 정신정보고 숙성 ker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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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어 진짜 삼사탕인 것 같아 수고하니? 나만 신나와? 계속해 내가 스톱하기까지 그만해? 어 그만 응 엄마 왜 택배보다 너무 작아져 너무 작아져 저기에서 뜨거워서 열란거야 따뜻한데? 달콤한 맛이야 이거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